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앞으로는 저희가 보답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키움증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해외 주식 리포트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박주영 선임연구원하고 같이 하는데요. 오늘 화면에 일단 우리 박주영 선임연구원 담당이 중국인데 오늘 홈페이지 딱 보여드리는 건 지금 영문 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 회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회사고요.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인베스터 릴레이션 해서 IR 페이지고요. 회사 이름이 21...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아넷 또는 비아넷 닷컴인데 뭐... 저기... 중국어는... 색이... 뭐죠 이게? 색이 호연? 호연? 아... 한자를 한번 잡죠. 네네.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느끼면 21은 21세기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건 IR 페이지고요. 이게 영어, 특히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다 보니까 영어로 된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화면상에 잠깐 보고 제가 가려고요. 우측에 보면 그 애니얼 리포트하고 분기 리포트하고 IR 소개서 같은 게 나와 있고 하단으로 쭉 내려보면 뉴스랑 PR 자료가 있고 또 밑에는 주식 정보라고 해서 현재 주가가 31.29달러로 전인 대비 3달러 오른 건가요? 3% 네.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익스체인지 보면 이제 상장되어 있는 곳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을 소개해드릴 건데 무슨 회사인지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홈페이지 내리고 자, 저희 보고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우선 이 기업은 중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그 전에 우선 간단하게 이 기업의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미국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들은 바가 많이 있는데 중국 기업들은 되게 생소한 경우가 많아서 또 그렇고 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미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전문 리츠로 구분이 되어 있는 에키닉스하고 또 DLR,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데 중국에도 이제 동일한 회사, 동일한 류의 회사들이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우리 박주영 선임연구원이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21비아넷은 앞서 말씀하신 에키닉스나 비슷한 사업을 방식을 영위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리츠의 형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업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키닉스와 유사하게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해당 공간을 개인이나 혹은 기업에게 임대를 해주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서브 보호랑 관리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등 같은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주로는 중국의 칭화대학교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원인 투스파크가 대주주로 지금 있고요. 현재 중국 전역에 2020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약 31개 자체가 설립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통신사로부터나 좀 데이터 센터를 이제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칭화대학교도 국립대학인가요? 네. 중국에서 이제 북경대랑 칭화대학교가 명문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 지분의 51%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거의 국가기관에 준하겠네요? 국가기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좀 너무 많이 간 거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국가관리기관에서 최대주주가 최대주주가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 잠깐 보여드리면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분포도인데 데이터 센터가 중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도시 중심 지역에 많이 보유하는 게 지금 가장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21비아넷 같은 경우에는 북경이랑 상해 그리고 광주, 심천 지역에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데 그러면 이제 이 21비아넷이 중국에서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순위를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순위로 보면 현재 2위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1위 기업은 이 기업도 GDS라고 이 기업도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GDS도 비슷하게 북경이랑 상해, 광주 지역에 다 보유하고 있는데 21비아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테일 사업을 그동안 중심적으로 가져왔다면 GDS는 홀세일 기준으로 알리바바나 텐센트 향을 주로 주요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사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세일, 리테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동안은 21비아넷이 리테일 사업을 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홀세일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했다는 계획을 작년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도 알리바바나 텐센트를 필두로 해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또 기업의 이런 디지털화도 글로벌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박주영 선임연구원이 처음에 이 21비아넷을 소개, 리포트를 쓰고 나서 저희 채널K 앱톡쇼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거를 한번 더 오늘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최근 실적이 좋았으니까 소개해드리겠죠. 최근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4분기 실적은 가이던스 대비해서 매출은 속도 상회를 했고 그다음에 저정이비타는 부합을 했습니다. 보시면 매출은 1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9% 증가했고 에비타는 4억 위안으로 YOY 48% 증가를 했습니다. 30% 가까이 매출이 늘었는데 그게 예상치보다 속폭 상해한 거예요? 네. 매출은 속폭을 상했고요. 주요 원인으로는 북경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를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를 M&A 하면서 캐비닛 수가 약 2천 개 추가됐고 그리고 이미 해당 데이터 센터에 이미 고객이 입주가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이 신규 홀세일 고객도 확보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캐비닛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캐비닛? 서버가 많은, 흔히 TV 같은 데, 뉴스 같은 데 많이 보실 텐데 그거 연상해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냥 전대 데이터 센터가 크게 있으면 거기에 캐비닛 단위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여러...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 형태로 된 그거 하나를 캐비닛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2천 개가 추가됐다는 거야? 대박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임대 매출이 크게 주요 지표가 세 개가 있는데 전체 얼마만큼의 이 캐파를 보유하고 있냐 그리고 이 중에서 얼마만큼이 활용되고 있냐 그리고 이 하나당 얼마의 매출을, ASB가 얼마냐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매출을 볼 수 있는데 캐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M&A 하면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캐비닛 활용률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9천 이한 수준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활용률이 떨어진 이유는 보시면 지난 2020년 2분기, 3분기 때 이 캐비닛을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너무 많이 한 번에 늘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파란색 선이 전체 활용률이고요. 그리고 신규 캐비닛을 제외한 빨간색 선이 제외한 활용률인데 이 신규라는 기준이 19년도 이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교적 원만하게 80%에 가까운 활용률을 유지하고 있어서 비록 전체는 좀 감소했는데 신규 캐비닛이 제외한 활용률을 잘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새로운 캐비닛을 너무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숫자가 떨어졌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캐비닛 당 매출도 이렇게 보시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은 무난하게 잘 나왔고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 기업이 캡파를 계속 확장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그럼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지금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5.3만 개가 있는데 앞으로 3년간, 평균 매년 2.5만 개씩 총 7.5만 개를 증가, 캡파를 확장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되나가 가능할 거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리님 보시면 그동안 최근 4, 5년간은 캡파 확장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향후 3년간은 이렇게 큰 폭으로 확장을 할 건데 과연 가능하냐를 봤을 때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거는 이미 3년 확장분에서 약 60%는 이미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5만 개에서 이미 90% 이상도 확보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다. 계획대로 잘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훌륭한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021년과 그리고 1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매출과 조정액이 있다 모두 비교적 견조하게 평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서 실적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 후반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성장세 자체가 워낙 지금 크니까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와 이제 무관하게 이제 그제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좀 중국 상장 중국 상장 기업에 대한 이제 조사가 또 이루어진다는 상장 철폐시킨다고 그런 얘기 나온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날 보시면은 뭐 특히 중소용 미주 같은 경우에는 다 10% 이상 하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바이두가 10% 넘게 빠졌길래 네. 네. 아 이거 천지개발이 있잖아. 다행히도 어제 21비안액 같은 경우에는 다시 크게 반등을 해서 기업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이런 좀 외역적인 요인이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점은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흔들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펀더멘턴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기업은 아직 지금 홍콩에는 2차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중국 알리바바도 그렇고 최근에 상장한 바이두도 그렇고 지금 계속 홍콩으로 2차 상장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1비안액도 일단 홍콩 상장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관련 이런 불확실성 요인은 좀 당연히 주가 측면에서 아쉽지만은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장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생각하시고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좀 큰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21비안액 궁금한 거는 경쟁을 그래도 나름 하잖아요. 중국 내에서도 그 다른 아까 GDS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쪽하고의 경쟁 상황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규모 측면에서는 여전히 GDS가 가장 크고 GDS도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긴 한데 저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데 있어 한 특정 기업이 전부 시장을 먹기에는 아무래도 시가체가 너무 커서 같이 동반하는 성장하는 그림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랑 사실 비교하면서 중국이나 미국 주식을 매매하시면 좀 낭패를 보실 수 있는 게 나라의 규모하고 경제 사이즈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실 때 생각하셨던 기준이나 척도를 그대로 인용하시면 좀 낭패를 보시는 일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점들은 꼭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0일 비아넷 포인트 하나만 포인트 하나는 제목으로도 썼지만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 이상무로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건 잘한다는 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주현 선임연구원하고 같이 20일 비아넷에 대해서 실적 체크해봤고요. 재미있는 건 우리 박주현 선임연구원이 소개해주는 중국 주식 종목들이 수익률은 물론이고 저희 유튜브 채널K 유튜브의 조회수가 다른 것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 다행이네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중국 주식에 대해서도 나름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해외 주식 리포트 따라잡기 마치고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